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. 금융위는 오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범 공급하는 등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 모기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에서 35년 수준입니다.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